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 회복뿐 아니라 증시의 안전판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7월 12일,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도입됩니다. 디폴트 옵션은 DC, 확정기여형과 IRP, 개인형 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어도 사전에 지정해 놓은 방법으로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시 대상자만 600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실제 작년 말 기준 DC형 가입자는 330만 명, IRP 가입자는 245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의 활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이 원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2%에도 못 미쳤는데 앞으로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입니다. 가입자의 수익률 개선은 물론 증시 부양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퇴직연금의 사이즈가 400조 원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그중에 상당 부분이 디폴트 옵션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증시 부양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위험 자산의 편입이 체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부분이 상장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즉,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증시로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에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 판이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을 두고 증권업계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 IRP 정립금은 12조 1,819억 원으로 1년 만에 61% 급증했습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장기간 머무르게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대형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이 가입자의 수익률 향상과 증시 부양이란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